책 읽어주는 미주놀 한국증시와 미국증시의 연관성 남석관 인터넷의 발명은 인류의 삶에 또 다른 혁신을 제공했다. 과거에는 상상 못할 여러가지 일들이 지금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자리를 잡았다. 예컨대 약속 시간만 맞추면 지구 반대편 사람과 실시간으로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할 수 있으며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와 같이 세계 주요 나라의 시선을 끌만한 뉴스나 정보를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도 있다. 먼 훗날 아마도 인터넷은 인류의 삶의 수준을 뒤바꿔준 가히 혁명이라고 부를 만한 사건으로 기록될지도 모를 일이다. 인터넷의 보금은 주식 투자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데 요즘에는 낮과 밤이 뒤바뀐 미국 주식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주식 투자자들이 많다. 때로는 해외 주식 투자를 하느라 밤잠을 설치는 사람들도 많다. 국내 애널리스트들이나 경제 관련 이슈를 다루는 사람들 그리고 나와 같은 전업 투자자는 간밤에 일어난 미국 주식시장의 변화나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미국장이 열리기 전인 새벽에 모니터를 켜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친절한 국내 뉴스 앵커는 간밤에 미국 주식시장 결과를 유약해 빠짐없이 브리핑을 한다. 이런 결과는 무엇을 의미할까? 왜 우리는 밤잠을 설치면서까지 미국 주식시장의 결과를 궁금해할까? 그 이유는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서학개미가 크게 늘어난 탓도 있지만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의 영향을 크게 받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즉 미국의 증시는 우리나라 증시의 나칩판 역할을 한다. 참고로 전세계에서 가장 빨리 열리는 시장은 세계에서 하루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뉴질랜드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한국, 일본, 중국, 홍콩, 동남아, 유럽, 미주 순으로 시장이 열린다. 뉴질랜드 시장의 경우 규모가 작은 편이다. 따라서 전날 마지막 장이 열렸던 미국 주식시장의 결과가 제법 규모가 큰 한국과 일본, 중국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종목, 즉 섹터도 마찬가지다. 가령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르면 삼성전자나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도 덩달아 상승하고 미국 시장에서 5G 관련지가 오를 경우 우리나라 5G 관련지도 함께 우상향한다. 이처럼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어떤 나라의 경제 상황이나 분위기가 주변국 또는 세계 경제 흐름에 맞추어 동일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일컬어 커플링, 즉 동조화 현상이라 부르는데 미국의 상황이 좋으면 한국의 주식시장도 좋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거꾸로 미국 주식시장과 한국 주식시장의 티컬풀링, 즉 탈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일은 가끔씩 일어난다. 주식투자자라면 미국의 주식시장 분위기가 한국 주식시장을 예측하는 나침판 역할을 한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나는 모 종편 방송에 출연하여 미국 주식시장 분위기와 흐름 알기 등을 주제로 방송을 한 경험이 있다. 방송에 출연하여 1시간 남짓 미국 증시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이었는데 비록 짧은 방송 분량이었으나 혹시라도 실수를 할까봐 몇 날 며칠 동안 공부했던 기억이 새삼 떠오른다. 책에 상세한 내용을 옮기는 건 생략하겠지만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주식투자자라면 미국 주식시장을 비롯하여 글로벌 주식에 대한 공부를 시간이 날 때마다 해야함을 강조하고 싶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융정책 미국의 중앙은행 시스템인 연준은 세계 금융정책을 자주 우지하는 기관이다. 당연히 연방준비제도에서 결정하는 금융정책 특히 금리 인상이나 인하의 여부가 전세계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연준의 주요 역할 가운데 하나는 달러를 발행하는 일이다. 세계 긴축 통화인 달러 발행 여부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연준이 가진 힘을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가 있다. 연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다. 세계 권력의 정점에 있는 미국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 7인의 이사를 추천함으로써 이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준의 주요 업무 중 달러 발행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하나 더 있다. 다름 아닌 통화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일이다. 앞서 말했듯 연준이 마련한 통화정책은 주식시장을 비롯하여 각 나라의 금리나 환율정책 등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따라서 주식투자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연준이 발표하는 금리정책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금리정책에 따라 유동성을 어떻게 공급할지 가늠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두 가지 기준이 있다. 하나는 물가상승률이고 다른 하나는 고용지표다. 이 두 가지를 토대로 금리를 조전하는데 가끔씩 주변의 한 친구가 달러 투자가 괜찮은지를 물을 때가 있다. 나는 미국 입장에서 만약 당신이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달러가 비싸야 좋을지 싸야 좋을지를 대묻는다. 미국 입장에서 달러가 비싸면 수출이 어려워질 테니깐 당연히 정책적으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린다. 이처럼 달러 가격의 변동은 모든 수입물자, 수출 물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계의 경제는 하나로 묶여 우리 삶 곳곳을 지배한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 다양한 생각과 답이 나올 것 같다. 주식 투자를 하려면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여러가지 공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괜찮아 보이는 주식을 꽤 괜찮은 가격에 매수했다고 안주하거나 기뻐할 일이 절대로 아니다. 운이 되었든 실력이 되었든 주식 투자로 수익을 냈다면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이런저런 뉴스도 찾고 위에서 말한 것처럼 평소였다면 관심조차 두지 않았을 미국의 주식시장도 들여다보는 것이다. 주식 투자를 잘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금리며 환율이며 경제 상황 등을 살펴보는 일이 당연한 자세다. 이는 무척 자연스러운 행보라고 말할 수 있다. 주식 투자를 하면 자연스럽게 세상을 공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열정과 성의가 뒷받침되어야 수익을 내는 주식 투자로 성공할 확률이 높다. 주식 시장은 언제나 새로움을 갈망하고 변화에도 민감하다. 따라서 주식 시장은 우리가 늘 새롭게 젊게 사는 비결이 되어주기도 한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주식 투자를 하면 자연스럽게 세상을 공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열정과 성의가 뒷받침되어야 수익을 내는 주식 투자로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러한 열정과 성의와 공부를 안하시면 내동매매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변함없이 화이팅! 미주놀의 모든 영상은 무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좋은 영상을 무료로 들어도 되나 싶어 감사하시는데 괜찮습니다. 무료로 들으시면 됩니다. 유료할 계획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미처 다루지 못하는 영상은 원회의적인 방법이잖아요. 함께 소통하면서 줌을 통해서 공부하는 클라스가 있습니다. 바로 매월 하는 라리맘, 라사모와 함께하는 원포인트 레슨입니다. 총 3번의 수업이 있고요. 매일매일 단톡방을 통해서 투자의 팁을 여러분들은 공급받을 수 있고요. 주식의 자료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반이 있는데요. A반은 현재 자리가 없습니다. 수업료도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 비싸고요. 10년 프로젝트로 함께하는 그룹입니다. 즉, 천만원 가지고 800억을 만드는, 만불 가지고 8천만 불을 만드는 10년 동안. 그래서 현재는 A반은 자리가 없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 원포인트 레슨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원포인트 레슨의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 그 다음 달로 그대로 옮겨가시는 분들이 평균 90%가 넘습니다. 한 달 동안 괜찮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수업료도 그리 비싸지 않은 것도 원인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8월 한 달 동안 굉장히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8월 한 달 여러분들이 이 미주노래 원포인트 레슨에 꼭 오셔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